미션걸의 정체 사랑해요 드디어 통크루즈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섹시, 뷰티, 큐티한 미션걸이 투입됐습니다 미션걸의 정체는 바로바로 소녀시대 특판이신데요 그 나라 지금 출발합니다 두 스타가 드디어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팬들이 특히 한국 팬들이 여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팬들에게 반갑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 닉네임은 어떤가요? 뭐죠? 너는 Mr. Friendly Tom 아니면 The Ultimate Gentleman 그 닉네임은? 여기 팬들에게 전혀 다른 기억이 있나요?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웃음,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은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어레드컵에서 Tom Cruise, Ethan Hunt 첫 장면은 아, 네 아주 어려운 장면을 만들고 아주 높은 장면을 만들고 너무 높은 장면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모든 장면을 만들고 모든 장면을 만들고 모든 장면을 만들고 모든 장면을 만들고 네, 저는 네 그리고 두 장면의 첫 장면은 미션 임패스 2 네 네 네 네 네 장면을 만들고 아, 네 정말 지키러가 네 뮤직비디오 3 아, 네 그거는 4 오 근데 3 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친절한 다시 시작하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다음 장면은 미션 임포스 볼 3 이건 샹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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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마지막 장면은 미션 임포스 볼 5 아 예 그 에어컨 엄청나요 엄청나요 8번 했었어요 8번 했었어요 8번 했었어요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팬들은 이거 봐야죠 7th visit 다음 장면은 다음 장면은 다음 장면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은 그리고 코미디와 액션이 정말 멋진 파크콘 영화 정말 즐거운 정말 즐거웠던 인터뷰 와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봤어요? 네 저는 사진을 찍고 1, 2, 3 1, 2, 3 로맨션 로맨션 친절한 통화자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1, 2, 3 2, 3 2, 3 2, 3 4 4 5 5 6 6